현재 상태에서는 이 스마트폰을 끄다가 켜게 되면 이 브로드캐스트 리스트가 다 초기화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이전에 있던 그룹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정보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다온 것이 이 tinydb죠. 그죠. tinydb에서 데이터를 저장을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 저장을 하느냐는 건데 이것은 여기다가 두면 되겠네요. 일단 아이템 글로벌 브로드캐스트 리스트에 있는 아이템들 각각을 다 추가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내용을 다시 tinydb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저장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텍스트 그러니까 태그를 하나 달아놓겠습니다. 태그는 브로드캐스트 리스트 브로드캐스트 리스트라고 하는 태그로 해서 저장하는 정보는 이거죠. 그냥 이걸 가져와서 이것을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블럭이 수행되고 그죠. 수행되고 난 다음에 이어서 바로 그 정보를 그대로 여기다가 tinydb에다가 저장을 해두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걸 이제 끄다가 켤 때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다시 켤 때 스크린원에다가 이니셜라이즈 할 때 연속을 불러오면 되겠죠. 불러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글로벌 브로드캐스트 리스트 이거에다가 정보를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variable에서 set 그래야 되겠네요. set 얘가 아니라 글로벌 브로드캐스트 리스트를 저장을 하는데 뭘로 저장을 하느냐 하니까 tinydb에서 가져오는 거죠. tinydb에서 불러오는 거. 불러와서 저장하면 됩니다. 태그가 우리가 위에 만들어놓았던 태그를 그대로 쓰면 되겠죠. 이 태그. 이 태그. 만약에 없다. 만약에 브로드캐스트 리스트에 아무런 그게 없더라. 아직까지 우리가 처음이죠. 처음 이제 스마트폰을 처음 구동할 때는 이게 브로드캐스트 리스트가 없죠. 저장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은 스마트폰을 처음 켤 때는 어떻게 되나요? 에러 메시지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죠. 지금 이 상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빌드에서 이 상태에서 빌드에서 돌리게 되면은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켜자마자 스마트폰이 이 앱이 다운되어 버립니다. 그렇죠? 앱을 앱을 껐다가 다시 앱을 종료했다가 다시 드라이브 구동하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는 그 앱이 그냥 먹통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죠. 왜냐하면 이게 없잖아요. 이게 만들어지는 것은 어... 처음에 일단 뭔가 구동될 때 그렇죠? 켜고 난 뒤에 이게 만들어지는데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이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니까 그러니까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 앱을 설치하고 난 뒤에 처음으로 이 앱을 가동할 때를 말합니다. 두 번째부터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부터는 이게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두 번째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면은 문자 메시지를 한 번 받아서 그 사람이 우리 그룹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는 이제 요게 이 태그 있는 TinyDB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도 우리 그룹에 들어온 사람이 없다. 그렇죠? 그럴 때에 이 상황이 이니셜라이즈를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왜 이게 없으니까. TinyDB에 저장돼 있는 것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컴퓨터가 다운되는 거죠. 스마트폰이. 그렇죠? 이런 경우를 방지해서 어 엠프티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만약에 없으면은 만약에 없으면은 엠프티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게 여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니셜라이즈 상태 이게 어 이걸 대신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한테 문제를 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블람은 없어도 될까요? 왜냐니까 여기다 엠프티를 만들어줬으니까 없어도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있어야 될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로 마지막 마지막이 아니죠. 그런 다음에 프레시저에서 이걸 디스플레이 브로드캐스트 리스트를 보여주셔야 되겠죠. 화면에 그렇죠? 음 이게 이제 타이니 디비의 샘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